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3 파일 탐색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의 기본 저장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탐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탐색기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파일 탐색기.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우리 하드 디스크 라든가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나중에 다 배우지만 그런 보조기억 장치들 그 안에 파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다 알려준다 라는 거고 발 탐색기가 그리고 폴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폴더라는 건 f lder 폴더 서류 처리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황화일이라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접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더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파일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황화일 이따 파일 탐색기 들어가 보면 노란색 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폴더로 접는다. 우리 예전에 휴대폰 접는 폰 뭐라 그래요? 폴더 폰. 바로 그 개념이에요. 서류처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한다. 그래서 폴더. 결론적으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일, 파일이 들어가는 장소 폴더. 폴더 안에는 또 폴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폴더 안에는 또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눠집니다. 잠시 후에 나오는데. 파일 탐색기는 당연히 새로운 폴더에 생성 가능한 거죠. 이게 안 되면 파일 탐색기를 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자료의 이동이라든가 복사, 삭제 이런 작업들을 해요. 당연히 복사를 많이 쓰지만.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파일 관리 프로그램 이러면 굉장히 쉬운데 또 파일 탐색기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죠.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예요. 계층적. 이 디렉토리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MS-DOS 시절에 윈도우즈 말고 예전에 쓰였던 MS-DOS라는 운영체제에서 폴더라는 표현 대신 디렉토리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폴더하고 디렉토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을 저장했었어요. 폴더 디렉토리 같은 개념. 파일 탐색기 들어가보면 왼쪽에는 탐색창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탐색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표시가 돼요. 내용 창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즐겨찾기라는 거예요. 이 즐겨찾기라는 거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즐겨찾기 기억나시죠? 자주 가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파일 탐색기도 자주 사용하는 폴더, 파일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즐겨찾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요. 지금 즐겨찾기인데 저는 즐겨찾기라고 안 뜨고 바로가기로 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윈도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그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경우는 즐겨찾기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로가기로 떠요. 저희 책에도 써드렸죠? 왼쪽에 2단 쪽에 바로 그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차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즐겨찾기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폴더, 최근에 사용한 파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즐겨찾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 최근에 사용한 파일 보여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즐겨찾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USB 드라이브를 하나 꽂아놓고 그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3D 프린터 샘플 파일을 제가 이 즐겨찾기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3D 프린터 샘플 파일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즐겨찾기에 고정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즐겨찾기에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제거하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에서 제거가 된 것 뿐이에요. 원래 파일이 폴더가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폴더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안에 파일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홈탭에 가게 되면 즐겨찾기에 고정이 있죠? 즐겨찾기에 고정을 클릭해도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얘를 드래그해서 즐겨찾기 위에 갖다 놓게 되면 즐겨찾기에 고정 보이시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하지 않기로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에 제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일 탭에 가게 되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폴더 옵션 창의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 때 즐겨찾기 또는 내 PC 어디로 갈지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탭을 누르게 되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고 폴더 옵션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 열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 그 다음에 내 PC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발탐색기를 열 때 어디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가시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가 무슨 뜻이에요? C-L-O-U-D O-U-D 그룹이란 뜻이 있잖아요. 클라우드 C-L-O-U-D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룹이란 뜻이 있는데 그룹은 하늘 어디서든지 다 떠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업로드 올릴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원드라이브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은 공유입니다. 파일을 공유하겠다라는 거. 당연히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원드라이브 지금 이 부분이죠. 원드라이브 바로 이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용어가 더 중요해요. 이번엔 파일 탐색기 화면 구성 가겠습니다. 화면 구성 첫 번째로 조절 메뉴 단추인데요. 얘는 무언가를 조절해주는 단추인데 바로가기 키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이거 먼저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조절 메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전 크기로 그 다음에 이동 크기 조정 그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그 다음에 닫기 우리 닫기 같은 경우는 알트 플러스 F4 알게 뭐야 팍 죽어라 기억나시죠? 종료 개념 이런 메뉴들이 떠요. 그게 조절 메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빠르게 실행할 도구들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2번이요. 첫 번째 거는 속성입니다. 속성 알트 플러스 엔터 알고 싶다 네 속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엔터 들어가다 알트 플러스 엔터 속성이고 그 다음에 세 폴더는 세로 폴더를 만드는 건데 컨트롤 플러스 은 제목 표시 줄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전 크기, 이동, 크기 조정, 최소화, 최대화 그 다음에 닫기, Alt 플러스 F4 그 다음에 제가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얘는요, 속성, Alt 플러스 엔터고 그 다음에 새 폴더, Ctrl 플러스 Shift 플러스 N 그 다음에 얘는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속성하고 새 폴더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나타난 거고 실행 취소라든가 다시 실행, 그 다음에 삭제,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선택해두면 돼요 그리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가능합니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최소화라는 건데 리본 메뉴 최소화를 눌러볼게요 여기 리본 메뉴들이 없어졌죠 아 여기 없어진 게 리본 메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시 리본 메뉴 최소화를 해제하면 나타나요 얘네들이 리본 메뉴입니다 얘네들 이번에는 이제 창 조절 단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데 최소화, 그 다음에 이전 크기로 복원, 최대화, 닫기 단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발탐색기의 창 크기를 조절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본 최소화 단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F1번이 바로가기 키고요 이거는 좀 외우시고 얘는 나중에 엑셀에서도 똑같아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그 다음에 축소한 다음에 최소화한 다음엔 다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가능했었고 그쵸? 이번에는 여기요 리본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 누리게 되면 리본 메뉴가 최소화, 축소되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죠 축소된 다음엔 확장 도움말은 뭐, 도움말 개념 그 다음에 리본 메뉴 기본적으로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등이 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리본 메뉴예요 그래서 파일 탭, 그 다음에 홈, 공유 탭, 보기 탭, 드라이브 도구 탭 드라이브 도구 탭은 왜 나타났냐면 현재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드라이브 도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애들은 탭이라고 부르는데 탭, 탭 안에는 보고 갈게요 이걸 홈 탭이라고 부르고 이 탭 안에는 클립보드 그룹, 구성 그룹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룹, 열기 그룹, 선택 그룹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있고 이게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이고 이 안에는 또 이런 아이콘 형태로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즐겨찾기, 고정,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경로 복사, 바로가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을 다 리본 메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이동 단추 뒤로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최근 위로 바로가기 키도 좀 알아두시고요 폴더를 이동할 때 쓰는 단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 현재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의 탐색 경로를 표시해준다 주소 표시줄 우리 F4 기억나시나요? 바로가기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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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할 때 주소 기억나시나요? 배웠잖아요 그 거고 그 다음에 검색상자 현재 폴더나 하이 폴더의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 얘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예요 지금 주소 표시줄이고 여기가 뭐다? 검색상자 여기가 검색상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탐색창 탐색창은 파일 탐색기의 왼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색창에 해당되는 내용 바로 오른쪽에 파일목록 창이다라는 거고 항목 수표시 그 다음에 자세히 단추 큰 아이콘 단추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파일 탐색기에서 여기가 바로 탐색창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기에서 창 그룹의 탐색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탐색창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얘를 해제시키면 없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탐색창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탐색창 탐색창에 현재 내 컴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상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탐색창 부분은 사용자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해당되는 내용 내용이 표시되더라 라는 거죠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 현재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보기 탭에 레이아웃 보세요 자세히가 선택이 돼 있죠 지금 얘가 선택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선택돼 있어요 큰 아이콘 결론적으로 보기 탭에서 아주 큰 아이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히 탈 형태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거 여기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항목수 표시 갈까요 네 보세요 좀 자세히 누르고 지금 여기에 USB 드라이브에 지금 폴더하고 파일하고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쉬지 마세요 쉬지 마시고요 자 쉬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9개 항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항목도 표시해 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작업 표시줄에 보면 파일 탐색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폴더 표시 서류철 모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E 윙키 누르고 E를 누르는 방법 저도 잘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방법 작업 표시줄 맨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한다 라는 거 하고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른다 라는 거 이 같은 경우는 뭐의 약자냐면요 익스플로러 E-X-P-L-O-R-E-R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약자예요 알고 가시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시작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가면 파일 탐색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어떤 거 쓰시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 쓰시는 거고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시작 단추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로 가기 키요 그렇죠 윈도우 키 누르고 X입니다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그 다음에 E 눌러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른다면 E를 누르겠어요 그냥 바로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누르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파일 탐색기라고 입력을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결과에서 파일 탐색기를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파일 탐색기 알고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실행이 있거든요 실행에 가게 되면 실행에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R이에요 R은 뭐의 약자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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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A 컴퓨터에서는 실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XPLORER EXPLORER 뒤에 ER이 붙었으니까 컴퓨터에 우리 윈도우즈 10에서는 탐색기에요 EXPLORER가 그래서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파일 탐색기 실행하는 여러가지 방법이고요 실생활에서는 이제 방법 1번하고 방법 6번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리본 메뉴의 구성 가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리본 메뉴는 여러개 탭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탭들은 이제 명령 단추 옵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그룹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들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한 항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샘플 파일들을 넣어놨는데요 보세요 지금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하면 엑셀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동영상 파일 avi니까 동영상 파일 아니겠습니까 영상 파일을 선택하니까 비디오 도구가 뜨네요 그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인트로 1.jpg jpg는 무슨 파일이에요 그림 파일,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뜹니까 사진 도구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 폴더 도구 이렇게 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고 보세요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도구 탭 사진은 사진 도구 탭 비디오 파일, 영상 파일은 비디오 도구 탭 음악 파일은 음악 도구 탭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은 압축 폴더 도구 탭 검색은 검색 탭 그 다음에 내 PC 누르면 이제 컴퓨터 탭이 뜨고요 휴지통 같은 경우는 휴지통 도구 탭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도구 탭 이렇게 떠요 별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버 메뉴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에요 파일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창 열기가 있고 새 창 열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새 창을 열어줘요 그런데 바로가기킥, 컨트롤 플러스 N, EW 이것도 알고 가시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새 창 열기가 있고요 새 프로세서로 새 창 열기가 있는데 결론은 새 창을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세서로 새 창을 여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윈도우스로 파워쉘 열기 파워쉘을 열어줍니다 잠시 이거 한번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바로 이 부분 폴더 옵션을 열어줘요 이것도 간단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도움말은 도움말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닫기는 파일 탐색기 종료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 탭인데 파일 탭 세창 열기 세창 열기가 있고 프로세서로 세창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 파워쉘 열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쉘 열기가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워쉘이 뭐냐면 이게 명령 프롬프트 창 같은 건데 예전에 도스모드 도스에서 이런 화면이었었죠 근데 얘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아니고 윈도우스 파워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dir 디렉토리 여기 나오죠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파일하고 폴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아까 우리 usb 드라이브에 있었던 내용들 dir 명령 그 다음에 cls 라는 건 클리어 스크린 화면을 지우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까요 win ver 윈도우 버전이요 렌털 치면요 이렇게 윈도우 버전이 떠요 보세요 윈버 라는 명령어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exit 치면 빠져나가고요 그거요 그 다음 도움말 도움말은 도움말이고요 도움말 그 다음에 인도우 정보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폴더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고 이거는 이제 폴더 옵션에서도 자세히 배우는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일반 탭 일반 탭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때 여기 보세요 즐겨찾기 내 pc 이거 중요합니다 강조해 드리구요 파일 탐색기에서 즐겨찾기 내 pc 폴더 찾기 그 다음에 폴더 찾기 할 때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아니면 새로운 창으로 폴더를 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새 창으로 폴더 열기를 하게 되면 창이 계속 이렇게 열리니까 나중에 닫을 때 귀찮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창으로 폴더 열기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고 그 다음 항목을 클릭할 때 선택이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두 번 클릭해서 열잖아요 우리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한 번 클릭하면 선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 계속 써왔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나는 한 번 클릭하면 열리고 그냥 가리키면 선택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선택했을 때 가리키면 선택이잖아요 아이콘 이름에 항상 밑줄 표시가 되는 경우 얘를 선택하면 항상 밑줄 표시가 되고 또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밑줄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번 클릭해서 열기를 한 번 구경 한 번 해볼게요 저기 보세요 지금 이제 한 번 클릭하면 열기인데 밑줄이 쫙 거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아이콘 이름에 밑줄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선택할 때만 선택할 때만 밑줄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적용이 안 됐네요 아이콘을 가리킬 때만 확인 자 F5를 눌러서 제가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마우스로 가리킬 때만 밑줄이 표시되잖아요 마우스로 가리킬 때만 밑줄이 표시된다 라는 거 음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이런 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기본값 복원을 눌렀을 때의 어떤 값인지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여기 그 다음에 이거 개인정보 보호라고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요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폴더 표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해제해 버리면 안 나타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 여기 지우기 버튼 있죠 지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탐색기 기록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폴더 옵션에서 배울 건데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은요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해제를 시키고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 지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가급적이면 지워줘라 흔적을 없애라 라고 매뉴얼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최근에 내가 사용한 폴더 파일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이런 애들도 신경을 씁니다 그게 바로 파일 탭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홈탭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보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그룹 새로 만들기 열기 그룹 선택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클립보드 라는 거는 우리 임시 저장 장소 CLIP BOARD 종이 끼우개 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윈도우즈에서는 임시 저장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즐겨찾기의 고정 바로 이 부분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가기 즐겨찾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즐겨찾기 또는 바로가기의 고정 폴더로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의 고정 또는 즐겨찾기의 고정을 클릭하게 되면 즐겨찾기 바로가기의 고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또 해제하고 하고자 할 때는 바로가기 제거 또는 즐겨찾기에서 제거 하게 되면 바로가기 또는 즐겨찾기에서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잘라내기 이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컨트롤 C에 다른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 요거 이제 에워 주시구요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컨트롤 C 외에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도 복사의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윈도우즈 10 서부터는 파일 탐색기에서 복사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가는게 나왔어요 바로 여기거든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할 건데 그것도 알고 가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인서트를 눌렀을 때에 복사할 복사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클립보드고 그 다음 붙여넣기 얘도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붙여넣기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는 컨트롤 플러스 V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인서트 아까는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 시프트 플러스 인서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인서트 시프트 인서트 에우시구요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때 중간에서 클립보드가 있다라는 거 잘라내기 잘라내기 잘라내기도 마찬가지죠 잘라냈을 때 클립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X X는 가위 모양의 X다라는 거 잘라내기 그 다음에 경로 복사 경로 복사도 돼요 경로 복사도 마찬가지로 클립보드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붙여넣기 바로가기도 붙여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클립보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성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홈탭에서 복사 위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요 비발디 바이올리 협주곡 얘를요 이 노래를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고 싶어요 그럼 바탕화면에 가서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부기 이렇게 쓰는데 윈도우즈 10의 파일 탐색기에서 새로운 기능 보세요 지금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복사 위치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 여기 바탕화면에는 있지만 그냥 위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위치 선택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복사한 거를 갖다가 붙여넣을 장소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위치 선택을 누르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느리네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바탕화면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폴더 만들기도 됩니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고요 새 폴더 만들기도 가능하고 자 복사를 바탕화면에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복사를 누르니까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네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사 위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동 위치도 똑같아요 얘도 하는 방법은 다만 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고 복사가 되는 거고 이동은요 잘라내기니까 여기서 없어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고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삭제 삭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윈도우 10에서 새로운 기능이 뭐냐면 완전 삭제할 때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거든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인데 지금은 USB 드라이브 잖아요 우리가 휴지통 할 때 배울 건데 미리 좀 가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제 3강 다시 1 AVI AVI 보니까 강의 파일이네요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를 누른 다음에 어? 휴지통으로 이동이 안 되네요 왜요? 이 USB 드라이브는요 삭제하면 그냥 무조건 완전 삭제예요 여기 완전히 삭제 있죠 그리고 화면 보세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라고 뜹니다 연구 삭제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외우셔야 돼요 휴지통에서 또 배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휴지통으로 가게 하고 싶은데 USB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안 돼요 얘는 삭제하면 그냥 완전히 삭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체크가 안 돼요 그겁니다 완전히 삭제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왜? USB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다음 휴지통으로 삭제 전 확인 이것도 가능하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는 말 그대로 이름 바꾸기죠 F2도 된다는 거 F2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새 폴더는 말 그대로 새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새 폴더 그 다음에 새 항목은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폴더 누르면 또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연결 얘네들 연결시키겠다라는 개념이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 속성 이거에 대한 속성 창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은요 예를 들어서 JPG 파일을 선택하고 그림 파일이지 않습니까?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이 열려요 그 다음에 시스토리는 그 파일에 대한 시스토리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명 나누기 TXT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 반전 그러면 얘만 빼고 나머지게 선택 그게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선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인데 원래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USB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완전 삭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건 컨트롤 플러스 D인데요 거기 재생이라고 뜨거든요 왜 재생이냐면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컨트롤 D입니다 딜리티의 D 휴지통으로 이동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 완전히 삭제 아까 USB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제된다 그랬잖아요 Shift 플러스 Delete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달달달해 보세요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휴지통으로 삭제 전 확인 체크하면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이름 바꾸기 F2 외우시고 새 폴더 새 폴더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NU 또 나왔죠 강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새 항목 그 다음에 빠른 연결 이런 애들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속성 바로가기 키 알터 플러스 엔터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열기는 그 해당되는 파일 여는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은 편집할 여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토리는 그 파일에 대한 시스토리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모드 선택 컨트롤 플러스 A 여기서 A는 All A L L을 뜻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안함 선택 영역 반전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라는 건 같이 쓰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내기 라는 그룹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유 대상 그 다음에 고급 보안 이렇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보내기 라는 거 결국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유 이 같은 경우는 공유할 앱을 갖다가 선택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메일 전자메일로 보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파일은 첨부 파일로 폴더는 링크를 해서 전자메일을 보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 10에서는 압축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시켜줍니다 따로 압축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요거 새로운 기능이니까 요건 직접 이따 한번 보기로 하구요 그래서 선택한 항목을 포함한 폴더를 압축시켜 준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 굽는다 그러죠 우리가 디스크에 굽기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항목을 기록 가능한 디스크에 굽는다 그러니까 굽는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인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린터로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팩스는 팩스로 내보내는 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공유 대상 고급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제거 접근을 제거하는 거니까 공유를 갖다가 중지하겠다 그 의미에요 고급 공유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라는 거고 고급 보안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설정하겠다 그거에요 고급 공유 설정을 수동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 압축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공유 탭에 오게 되면 지금 우리 제3강 다시 1 요 영상 파일을 압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누르니까 지금 압축하는 중 하고 보세요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오는데 확장자가 ZIP 이런 거 확장자도 좀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ZIP 원래 Z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Z라고 하죠 ZIP 편하게 가겠습니다 무슨 파일? 압축 파일이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굽기 여기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예전에는 압축 같은 경우도 따로 압축 파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디스크의 굽기 그냥 복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유틸리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 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보기 탭 같은 경우는 이제 창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룹 그 다음에 현재 보기 그 다음에 표시 숨기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 그룹 같은 경우는 탐색창 탐색창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그 개념이에요 얘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가 이제 탐색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 탭에 오게 되면 탐색창을 클릭하고 지금 탐색창을 해제를 하면 탐색창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탐색창이구나 라는 거고 온 김에 의한 보고 하겠습니다 확장하여 폴더를 열지 모든 폴더를 표시할지 선택 가능하다 라는 거고 라이브러리 표시는요 여기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표시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뭔지는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 다음 미리 보기 창 미리 보기 창 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창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열려요 미리 보기 바로가키는 알트 플러스 피입니다 피고 다시 누르면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부 정보 창 이렇게 세부 정보가 떠요 세부 정보 창 같은 경우는 아까는 미리 보기 창은 알트 피었죠 얘는 가운데다 시프트 하나 만들면 돼요 알트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피 미리 보기 세부 정보 창 이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래 한글 파일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안 보입니다 그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 가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이제 보는 방법이죠 아주 큰 아이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쵸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그 다음에 자세히 타일 내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바로가기 위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1번을 누르게 되면 제가 누를게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컨트롤 시프트 1번을 눌렀습니다 아주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이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누르겠습니다 2번 큰 아이콘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3번 보통 아이콘 그 다음에 4번 작은 아이콘 5번 목록 6번 자세히 7번 타일 8번 내용 이렇게요 요 바로 이렇게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정렬 정렬 시킬 수도 있어요 이름 수정한 날짜 뭐 유형 크기 만든 날짜 만든 이 태그 제목 오름차선 내림차선 이렇게 그 다음에 분류 방법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추가 모든 열 너비 조절 모든 열 너비 조절은 바로 이런 거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비를 조절해 주는 거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여기 파일 확장명 선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일 확장명이 없어지죠 다시 파일 확장명 누르니까 바로 이 부분들요 jpg avi 압축파일 압축파일 zi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일 확장명 체크를 해야지만 나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이거 가겠습니다 우리 3d 프린터 샘플 파일 들어가서 알파벳 몽독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참고로 여기 stl이라는 건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파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다음에 또 배워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게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 네 그런데 여기 선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Shift K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연속 쪽으로 선택이 되죠 다시 한번요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속 쪽으로 선택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불연속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불연속 쪽으로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워요 그때 배울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오른손으로는 지금 마우스를 잡고 왼손으로 제가 컨트롤 키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항목 확인 란을 클릭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난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비연속 불연속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아 항목 확인 날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얘는 이렇게 불연속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숨긴 항목은 숨긴 항목을 나타나게끔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선택한 항목 숨기기 해제는 선택한 항목을 숨기기 할 건지 또 숨긴 거를 해제할지 그걸 갖다가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거 해제하기로 하고 항목 확인란 해제 마지막으로 폴더 옵션 가겠습니다 폴더 옵션이라는 것은 여기 옵션에 폴더미 검색 옵션 변경 이미 우리가 한번 파일 탭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폴더 옵션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열기에서 즐겨찾기 넵핏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폴더 찾아보는 방법 같은 창 새 창 그 다음에 항목을 클릭하는 방법론 한번 클릭해서 열지 두번 클릭해서 열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즐겨찾기의 최근 파일 폴더 표시 가급적 하지 마세요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에서 지우기 버튼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본값 복원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에서 옵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파일 탭에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파일 탭의 옵션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 위 검색 옵션 변경 옵션이라고 돼 있어도 클릭하면 원래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또 보기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드라이브 도구 탭 드라이브 도구 탭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죠 탐색창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고 드라이브 선택했을 때 관리가 표시되면서 드라이브 도구 탭이 표시가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보호 그룹에 가게 되면 비트라커 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버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하지만 비트라커가 하드디스크가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해서 보호한다 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아 비트라커 락커는 잠궈 주다 라는 개념이니까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그룹에 가게 되면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얘는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실행해 줘요 얘는 나중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에서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하드디스크가 이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조각이 나요 단편화라고 하는데 그 단편화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들을 모아서 디스크를 최적화 해준다 그래서 최적화라고 부르는 거고 정리라는 건 디스크 정리에요 필요 없는 파일들 버려줍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해 줘요 포맷이라는 거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 주는 거 우리가 초기화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트랙과 섹터로 구성하는 작업을 뜻한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초기화 초기화하면 그 안에 내용이 싹 다 지워집니다 최적화 정리 포맷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실행 말 그대로 자동 실행 개념이고 꺼낼 때 꺼내기 그 다음에 굽기 완료 그 다음에 디스크 내용 지우기 디스크 내용을 지우기 할 때 사용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최적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니까 드라이브 도구가 나타났죠 관리의 드라이브 도구 최적화라는 거 최고로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최적화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 조각이 10% 이상이 나면 드라이브 최적화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드라이브 최적화고 나중에 우리가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리는 개념이거든요 정리 보세요 디스크 정리 개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뭐 총 합계 이런 식으로 디스크 정리 해가지고 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포맷 보겠습니다 포맷이라는 거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초기화 작업이다라는 거죠 또 빠른 포맷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면 내용이 싹 다 날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도구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컴퓨터 탭 같은 경우는 내 PC를 선택했을 때 내 PC를 선택했을 때 컴퓨터 탭이 나타나요 그래서 탐색기 창에서 내 PC를 선택하게 되면 이번 메뉴에 내 PC가 표시되면서 컴퓨터 탭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내 PC를 선택하니까 내 PC 그 다음에 컴퓨터 탭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위치 그룹에 있는 속성은 말 그대로 이제 속성 우리 속성 바로 가기기에 알터 플러스 엔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거예요 여기 보면 알터 플러스 엔터 보세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 버전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서 CPU죠 그 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8기가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 라든가 프로세스 이런 걸 갖다가 바꿔 줄 수 있나요 여기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X64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인증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디어 서버 연결 말 그대로 그냥 연결이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위치 추가 중요한 거는 설정 열기에요 이 설정 열기가 제어판 기능을 하는 그 설정을 열어주는 역할이에요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요것도 그때 배우니까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프로그램 제거 할 때 이렇게 설정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인데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갖다가 삭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시스템 속성은 말 그대로 시스템 속성이에요 같은데 얘는 설정에서 열립니다 설정에서 보세요 똑같죠 이 부분 디바이스 이름 이라든가 CPU 설치된 램 장치 아이디 제품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도우즈 사양 에디션 프로 이게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버전 2004 이런 것들 설치 날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는 컴퓨터 관리 창이 떠요 시스템에서 컴퓨터 관리 이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이 컴퓨터 관리를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에요 컴퓨터 관리 됐네요 컴퓨터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 이 부분 가능하다 안 하다 라는 거 설정 연기 윈도우 키 플러스 i 따로 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파일 탐색기에서 가능해요 내 pc 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탐색창에서 이제 하이 폴더 열기 그 다음에 감추기는요 보세요 탐색창에서 이제 요렇게 생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열기 얘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이 폴더가 있다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나를 클릭하면 열린다 하이 폴더가 열린다 그러면서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바뀌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하이 폴더를 감추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얘는 뭐 백문이 부려 일견이죠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즐겨찾기 여기 보세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죠 보세요 지금 즐겨찾기 아무것도 안 보여주죠 근데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클릭하면 보여주면서 요렇게 바뀌고 다시 클릭하면 감춰준다 그 얘기에요 하지만 시험문제에서는 텍스트로 나오니까 보세요 하이 폴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하이 폴더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기 현재 포함되어 있는 하이 폴더를 표시해줬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키패드에 가게 되면 이렇게 별피어 표시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현재 선택한 폴더 내에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합니다 현재 선택한 폴더 내에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한다 에스트리스크 별표 시험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구요 팔탐색기에서 항목 선택하는 방법 요거 우리 하나의 항목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해당 항목 클릭하면 되는 거고 불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컨트롤 키 플러스 클릭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불연속적인거 불씨 불연속적인거는 컨트롤에 C 불씨 암기 쏙쏙 해 드렸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거는 시프트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23-2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1-24-1 클릭할 때 무슨 키 시프트 키를 누른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컨트롤 플러스 A A 는 몰트 단다 A L L 올 파일탐색기에서 항목 선택하는 방법 유념하시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탐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 정리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현재 선택 영역이 확장되어 있으면 표시해주고 아니면 상위 폴더로 선택합니다 상위 폴더를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 영역이 축소되어 있으면 표시해주고 아니면 첫 번째 하위 폴더로 선택한다 텍스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F11번 11 11 위로 향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창을 최대화 또 한 번 누르면 최소화합니다 F11 꼭 외우시구요 엔드 같은 경우는 현재 창의 아래쪽 그 다음에 홈 같은 경우는 현재 창의 맨 위를 표시해줘요 그리고 백스페이스 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현재 폴더에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외워주세요 현재 폴더에 상위 폴더 백스페이스 키 이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키 누르고 이 부분들 알트키 누르고 왼쪽 방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 누르게 되면 이전 폴더 다음 폴더 그 다음에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요 이런거는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D 누르게 되면 주소 표시줄을 선택해 주고 알트 P 미리 보기 창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면 세부 정보 창 기억나시죠 알트 P 는 미리 보기 창이고 그 다음에 알트 P 인데 시프트 같이 누르면 세부 정보 창 알트 엔터는 속성 창 이미 이건 알고 계신 거죠 애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컨트롤 N 새 창 열기입니다 새 창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컨트롤 플러스 E 컨트롤 플러스 F 둘 다 검색 창 선택 검색 창 선택 둘 다 맞는 거예요 같은 기능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W 는 이제 활성 창 닫기고 그 다음에 세 폴더 만들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요거는 지금 암기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지금 애우고 계셔야 정상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E 선택한 폴더 위에 있는 모든 폴더를 표시해 준다 그리고 요거 넘낭 누른다는 건 뭐냐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넘낭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키패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 뿐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덜표 선택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 준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같은 경우는 선택한 폴더의 내용을 표시한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선택한 폴더를 축소해 준다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파일 탐색기 기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 파일 우리가 파일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저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들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는게 파일 탐색기고 그쵸 그겁니다 파일 저장의 기본 단위 파일명과 확장명으로 구성이 되는거죠 파일명.확장자 이렇게 그리고 파일명은 255자 까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공백도 허용이 되요 이게 뭐 대단한거냐 대단한거죠 왜냐면 예전에 MS-DOS 시절에는 공백을 포함 못했었어요 그리고 255자 8자 점 뒤에 확장자 3글자 이랬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55자 어마어마한거죠 그리고 공백 포함 허용 대단한겁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그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요 성격을 나타낸다 라는거고 잠시히 여기서 보기로 하구요 그리고 폴더명이나 파일명으로 쓸 수 없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별표하고 이 물음표는 컴퓨터에서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서 와일드 문자라 그래서 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해요 한 문자 그 다음에 별표는 여러 문자 모든 문자를 뜻합니다 잘 알고 가셔야 되요 검색할때도 사용을 하고 또 엑셀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콜론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원화표시 원화표시는 왜 못쓰냐면 우리 원화 화폐 단위로 써야되잖아요 그리고 크다 작다 이거 안되고 그 다음에 싱글커테이션 마크 더블커테이션 마크 우리가 보통 제가 땡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거 필터표시 요런 것들은 쓸 수가 없어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트로 1.jpg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fe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떤 거 할까요 우리 제가 물음표를 눌렀습니다 물음표를 누르니까 어떻게 떠요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화, 슬래시, 콜롬, 별표 물음표 더블커테이션 마크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필터 기호 이렇게 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요번에는 이제 확장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xls 그 다음에 뒤에 x가 하나 붙어요 엑셀 파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통합 문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확장자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엑셀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accdb 요거는 xs의 acc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db에요 xsdb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스 파일을 뜻한다 라는 거 그 다음 pptx 요거는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파일이에요 pptx 그 다음에 docx 다큐멘트의 약자인데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워드 파일 docx 그 다음에 txt 텍스트 파일이죠 아스키 코드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 아스키 아스키 라고 읽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아스키 코드 7비트로 구성되거든요 틀어두기만 하시구요 오늘은 아스키 7비트 텍스트 파일 그 확장자는 txt에요 text 그거에 약자 txt 그 다음 bat bat batch 배치의 약자입니다 일괄처리 파일 batch 배치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 모아 모아 처리한다 그래서 일괄처리 그 다음에 bat bat 파일은 배치 파일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bmp bmp는 비트맵 그래서 그림 파일에 그림판 bmp 뒤에 확장자가 bmp 그럼 아크림 파일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wp 여러분 아리안글 기억나시죠 한글 파일 이런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hwpx 한글 펴준 문서에요 둘 다 아무튼 아리안글 파일입니다 그 다음 wav 웨이브 사운드 파일이구요 그 다음에 avi는 아까도 보셨잖아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동영상 파일입니다 avi 그 다음에 exe execution 실행 파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요 exe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다 라는 거고 실행 가능한 파일 그 다음에 rtf rich text format 그래서 서식에 있는 문서에요 rtf 마지막으로 htm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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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약자인데요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들어 두기만 하시구요 html 또는 html 은 인터넷 웹 표준 문서 파일이다 라는 거에요 확장자는 좀 힘드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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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 확장자는 아무 때나 보여주는게 아니고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에서 표시 숨기기 그룹에서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확장자가 보인다 라는 거죠 mp3 압축파일 txt txt 엑셀 jpg 그림 avi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파일 네 이게 바로 확장자 그래서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폴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폴더 사전적인 듯 서류 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황화일 접는 거 그 서류 철입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서로 관련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파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개념이 폴더이고 같은 유형의 성격 파일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전송해 줄 때는 압축해서 보내주는 개념이고 폴더 구조를 볼 수 있는 폴더 창 바탕 바탕 화면 파일 탐색기 여기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삭제 다 가능한 거죠 새로운 폴더 생성이라든가 삭제 다 가능한 거고 폴더는 바로가기 아이콘 그 다음에 복사나 이동 찾기 이름 바꾸기 삭제 이런 파일하고 관련된 가능한 작업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폴더 안에 같은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건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중에 이름이 같은 형제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제 폴더 만들기 가겠습니다 폴더 만드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목록 창이나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파일 탐색기 우리 맨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새 폴더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로가기 키는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 이젠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탭에 새로 만들기 그룹에 가게 되면 새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또 홈탭 새로 만들기 그룹 새 항목에 가면 폴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잘 안 쓰는 방법들이죠 실제로 알고만 계시고요 폴더 안에 파일 열기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해서 실행을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엑셀 파일이다 그러면 엑셀도 실행이 되면서 그 파일도 같이 열려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엑셀 자체를 실행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이 엑셀이라면 실행시킨 다음에 파일 탭에 열기를 클릭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 파일까지 같이 열때는 더블 클릭이고 파일 탐색기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열기 그룹에 열기 알고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우둔한 방법이죠 실행에서 찾아보기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열기에서 확인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방법이죠 실행에서 실행에서 찾아보기를 눌러요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usb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이다 그랬을 때 샘플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일이 안보이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usb 드라이브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 네 됐네요 여기서 만약에 avi 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 얘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은 파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를 누른다라는 거 볼까요 얘도 예를 들어서 jpg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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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도 있다는 거 폴더 안에 파일 열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가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확장명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연결 프로그램이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 하더라도 연결된 데이터 파일은 당연히 삭제되지 않죠 연결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 연결 프로그램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pdf 파일을 하나를 갖다가 복사해 놨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pdf 파일을 열 때 연결 프로그램을 오게 되면 어떤 걸로 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rpdf냐 워드 2016이냐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도 열려요 그 다음에 크롬 이렇게 원하는 걸 선택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잠시 후에 텍스트를 볼 건데 속성에 들어가서 변경에 가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확장명의 파일을 열려고 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확장명의 파일들이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데 바로가기 메뉴에 속성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속성 창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이번에는 프로그램 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 찾는 거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찾는 거 인 3을 찾아라 3 3 찾아라 검색 F3 기억나시죠 말 그대로 내 PC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 폴더 중에서 찾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검색하는 기능 찾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 검색 상자 여기죠 검색 상자에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들이죠 검색 상자에서 메모장, 워드패드, 그림판, 계산기, 실행, 설정 이런 거 다 찾아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10을 빠르게 쉽게 빠르고 빠르게 배우실 경우에는 검색 상자에서 궁금한 걸 그냥 타이핑하면 됩니다 라고도 말씀드려요 메모장 어떻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메모장 치면 되는 거예요 검색 결과에서 메모장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 검색 상자 같은 경우도 작업 표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검색 여기 기억나시죠? 숨김 할 수도 있고 현재는 검색 상자 표시예요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검색 상자를 클릭하거나 검색 상자를 클릭하거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는 F3을 누르게 되면 리본 메뉴에 검색 도구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 탭이 나타나요 여기요 검색 탭 이것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USB 드라이브 검색 그 다음에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그러면 이렇게 USB 드라이브에서 엑셀 파일만 찾아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고 위치 내 PC에서 찾을 건지 현재 폴더에서 찾을 건지 모든 하위 폴더에서 찾을 건지 또 다시 검색할 위치 지정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구체화 수정한 날짜 한번 볼까요? 오늘 어제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지난달 올해 작년 이런 거는 또 맞다 틀리다로 구분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 어제 이번 주 지난주 이번 달 지난달 올해 작년 그 다음에 종료 종료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크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안하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거 달달 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속성도 가능하다라는 거 유형 이름 폴더 경로 태그 그 다음에 최근 검색 그런 부분들 고급 옵션 색인 인덱스라는 거는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검색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장하는데 여기 보세요 search-ms 이렇게 파일 형식이 저장이 돼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 닫기 이렇게 해서 검색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방금 전에 본 내용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현재 폴더 모든 하위 폴더 다시 검색할 위치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 수정한 날짜 콜론 이렇게 입력하면 달력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가능하고 크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근 검색 고급 옵션 그 다음에 검색 저장할 때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별표점 search 그 다음에 "-ms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됐네요 이번에 이름 바꾸기 가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파이나 폴더 당연히 이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 돼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 도중에 esc 누르면 취소 우리 esc escape esc ape escape key는 취소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도중에 esc 누르면 취소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 윈도우 내에서 이름 바꿀 때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니크한 이름 서로 별개의 이름으로 동시에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홈탭의 구성 그룹에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 바꾸기에 바로 이렇게 대명사 FEEE 이름 바꾸기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클릭해도 돼요 이번에는 복사와 이동 가겠습니다 이미 복사 이동 배웠는데 클립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클립보드가 뭐예요? 종이 끼우개판 윈도우즈에서는 임시 저장 장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할 때 복사를 의미하는 더하기 표시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원본은 없어지는 거죠 삭제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복사하고 이동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복사 방법 우리 홈탭의 구성 그룹에 복사 위치 기억나시죠?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거 거기서 이제 위치 선택 맨 아래 있는 위치 선택을 클릭하고 항목 복사에서 복사 위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그쵸? 선택한 다음에 이제 복사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새 폴더 생성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건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복사 위치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적.txt 파일을 선택하고 복사 위치 위치 선택을 누른 다음에 항목 복사 대화 상자에서 복사하기를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냥 바탕 화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 만들기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바탕 화면에 그 지금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대상 폴더 파일 덮어쓰기 해라 그러면 이거 이거 화면 보셨죠? 그럼 바탕 화면에 가게 되면 내 PC에서 보세요 바탕 화면에 성적.txt가 복사가 됐네요 이 방법은 이미 배웠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리버 메뉴에서 홈탭에서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폴더에서 붙여넣기 이 가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폴더에서 당연히 붙여넣기 그래서 우리 바로가기 메뉴 이런 거는 많이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컨트롤 C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인셀트 시프트 인셀트 기억나시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런데 다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 키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 이동 방법도 아까처럼 이건 똑같죠 아까는 복사 위치 이건 이동 위치 똑같은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V X 는 가위 모양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도 얘는요 같은 드라이브든 다른 드라이브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동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같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 키를 누리지 않아도 이동이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복사나 이동할 때 아까 화면 보셨죠 일시중지 작업 다시 시작 작업 취소 이게 뜹니다 마지막으로 클립보드 이미 배운 건데 종이 끼우개판 그죠? 종이 끼우개판 윈도우즈 윈도우즈 에서는 임시 기억 장소예요 복사나 이동 캡처 등의 마지막 작업을 저장하는 거 복사나 잘라내기를 실행하게 되면 클립보드로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붙여넣기 하면 클립보드의 내용이 붙여지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즈 뿐만 아니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윈도우즈에서만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짱이 앉힐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캡처하는 건데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이 화면 전체가 클립보드로 복사되어 캡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트 플라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 활성창만 클립보드로 복사되어 활성창만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활성창만 알트 플라스 프린트 스크린 키고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 캡처한 다음에 캡처 후 붙여넣기 한 다음 저장하는 그 작업이 없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폴더는 내 PC에 사진의 스크린샷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네임은 스크린샷 그 다음에 순번 핀지에요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진 도구 선택하게 되면 여기 기억나시죠 관리 탭에 사진 도구 사진 도구 뜨는 거 스크린샷 그런데 얘는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얘 같은 거예요 얘는 많이 쓰입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S 얘는요 애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도우키 누르고 시프트 플라스 S 얘는요 웬만한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 네 뺨칩니다 화면 부분에 스크린샷을 생성한다라는 거 사각형 자유형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요 윈도우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S를 제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캡처할 때의 옵션이 사각형 그 다음에 자유형 그 다음에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요만큼을 캡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열리냐면 캡처 및 스케쳐 스케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킹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필기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 지우기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 여기 눌러 볼까요 파일 열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기 인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건 이제 공유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캡처 3초 후 캡처 10초 후 캡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캡처한 이미지를 갖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좀 닫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클립보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바로가기 키 특히 윙키 누르고 Shift 플러스 S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평소 때 실생을 해서 실무에서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부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사진 도구가 표시되면서 관리 탭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usb 드라이브에서 jpg 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이것도 사진이니까 관리의 사진 도구 탭이 떴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반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게 반대로 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 있는게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 버전이 최신 버전이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처럼 되는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폴더 옵션 가겠습니다 폴더 옵션이라는 것은 폴더에 대한 옵션 OPTION OPTION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용자가 선택하는 건데 가겠습니다 파일미 폴더가 작동하는 방식 그 다음에 컴퓨터에 항목을 표시하는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옵션을 갖다가 지정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파일 탭에 옵션을 클릭해도 되고 이 부분 파일 탭에 파일 탭에 옵션 옵션이라고 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폴더미 검색 옵션 변경 이렇게 뜰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보기 탭에 옵션 폴더미 검색 옵션 변경 이것도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보기에 옵션에 폴더미 검색 옵션 변경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뜰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웰 컨트롤 그 다음 확인 누르면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 옵션이라고 있죠 파일 탐색기 옵션을 눌러도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요 됐네요 그리고 파일 옵션의 일반 탭 폴더 옵션의 일반 탭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텍스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열때 즐겨찾기로 할지 내 PC로 할지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폴더 찾기 할 때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아니면 새 창에서 폴더를 열지 그래서 새 창에서 폴더 열기 하면 계속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나중에 닫기가 좀 귀찮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항목을 다음과 같이 클릭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고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즐겨찾기의 파일 표시 폴더 표시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 다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이번에는 폴더 옵션의 보기 탭인데요 얘는 직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 들어와서 자 이건 지난번에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 보기 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기 탭 같은 경우 모든 폴더에 현재 보기를 적용 하겠냐 그래서 모든 폴더에 적용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선택 가능한 거고 폴더 보기 방법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급 설정에 가면 보세요 탐색창에서 가용성 상태 항상 표시 가용성이라는 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라이브러리 표시 할지 안 할지 모든 폴더 표시 그 다음에 확장에서 폴더 표시 할지 안 할지 여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드라이브 문자 표시 드라이브 문자 표시 할지 안 할지 여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표시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항상 표시 그 다음에 미리보기 창에 미리보기 처리기 표시라든가 미리보기 파일 아이콘 표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빈 드라이브 숨기기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런 기능들이 작용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숨김 파일 및 폴더에 보면 숨김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 현재는 안함이잖아요 근데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여기를 체크하면 숨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 표시 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 다음에 이 부분 폴더 및 바탕화면 항목에 팝업 설명 표시 체크 되어 있으니까는 설명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더 병합 충돌 숨기기 폴더 팁에 파일 크기 정보 표시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거요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표시 항목 선택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얘랑 같은 겁니다 예전에 윈도우즈7에서는 여기서만 작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윈도우즈10에서는 이렇게 보기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에서도 항목 확인란 체크가 가능해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검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할 때 색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긴 또 이제 색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인덱스요 INDEX 인덱스 기억나시죠? 네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함 함 그거예요 그래서 색인을 사용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할 때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 할지 안 할지 여부 압축 파일 그 다음에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 검색 이거는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기본값 복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보기에서는 가능한 거 안 한 거 고급 설정 부분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검색에서는 색인 개념 색인이 되어있으면 검색이 빨라지더라 라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무슨 뜻이 있어요 도서관이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죠 그리고 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류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줬죠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 사전적인 의미인 도서관처럼 여러 종류의 도서를 분야별로 보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내 컴퓨터에서도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텍스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있는 같은 유형의 폴더 설사 같지 않더라도 얘네들을 모아서 구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로 있는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진을 매번 이렇게 뭐 연도마다 또는 행사마다 찍었어요 그리고 폴더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드에다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발탐색기 보기 탭 창 그룹의 탐색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를 클릭해야지만 나타나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 보기에서 창에서 탐색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를 선택해야지만 표시된다는 거 여기에 라이브러리 현재 표시가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우리 대부분의 파일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문비사음 문비사음 이렇게 해 보세요 문서 대부분의 파일들 거의 다 문서죠 다큐멘트 파일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 영상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그 다음에 음악 파일 이 4개가 기본 라이브러리 인데 만약에 실수로 삭제를 해요 그래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문비사음이잖아요 이거 제가 좀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문비사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실수로 뭔가 하나를 지웠어요 문서를 지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자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요 그러면 어? 문서 어디 갔나요?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을 누르게 되면 복원이 돼요 여기 문비사음 맞죠? 그겁니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새 라이브러리 새 라이브러리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기의 라이브러리 그러면 문비사음 외에 필요에 의해서 폴더 만들듯이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라이브러리에다가 폴더 추가하는 방법인데 얘는요 파일 탐색기 그 파일 목록 창에서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에요 폴더 조심하셔야 돼요 폴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홈탭에 새로 만들기 그룹에 빠른 연결 여기 라이브러리 포함이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됩니다 요건 직접 한번 보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usb 드라이브에서 제가 여기 여행사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행사진 그러면 홈탭에 빠른 연결 여기 새로 만들기에 빠른 연결에 가게 되면 라이브러리 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포함을 시킬 거냐 라는 거죠 만약에 사진 그러면 사진이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에 제가 미리 사진 업무용 사진 가족 여행은 미리 해놨는데 여기 여행사진 들어왔잖아요 요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 사진 업무용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관리하겠다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사진도 마찬가지고 그거에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라이브러리 포함 시킬 해당 폴더 바로가기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포함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가기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해당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도구 관리에 라이브러리 도구 탭 관리 그룹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추가를 실행해도 돼요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를 추가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파일은 볼 수 있지만 조심하실 거 실제 파일은 원래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 도구가 나오잖아요 라이브러리 관리 여기 들어가서 추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거도 가능하고 그 얘기에요 라이브러리 폴더 제거 방금 전에 살펴본 거 탐색 창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관리에 라이브러리 도구 탭에 관리 그룹에 라이브러리 관리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제거 제거를 클릭해서 제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폴더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라이브러리와의 연결을 끊는 작업이다 이런 거는 혼돈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면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휴지통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것도 단 주의할 건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면 원본 폴더의 파일도 삭제됨에 주의하라 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완전히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휴지통에서 복원이 가능하니까 완전 삭제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포함하고 원래 위치에서 폴더를 삭제하면 자 이거는 원래 위치에서 폴더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라이브러리에 해당 폴더는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액세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원본 자체를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하실 거 이동식 미디어 CD라든가 DVD 얘네는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USB 메모리는 얘는요 탐색창에 내 PC에서 장치 및 드라이브 섹션에 장치가 나타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CD나 DVD는 안 되지만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잘 꽂아져 있어서 연결되었다라는 그 표시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지금 USB 드라이브 그 후에 여행 사진을 제가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켜놨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라이브러리 마치겠습니다 네 3섹션 마지막 내용 휴지통 휴지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삭제된 자료들 윈도우즈에서 삭제한 파일들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에요 별거 없습니다 휴지통 그리고 휴지통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통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마다 휴지통 놀 수 있는 거죠 크기도 다르게 그리고 휴지통에 버린 자료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거에요 버리기 전까지는 똑같다 완전히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휴지통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을 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파일을 지우잖아요 그럼 어디서 지웠는지 일일이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준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휴지통 내에 지워버린 휴지통 자체 그게 만약에 실행파일이다 그랬을 때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 변경도 안 됩니다 당연히 버린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파일의 실행 작업이라든가 항목의 이름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하지만 하지만 휴지통 자체 이름은 바꿀 수가 있어요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에 이름 바꾸기가 있거든요 이 이름 바꾸기는 휴지통 예 자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FEE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휴지통 자체 이름은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그 위치가 C에 콜론 그 다음에 원화표시 여기까지는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휴지통의 이름이 달러 리사이클 리사이클 그런 무슨 뜻이에요? 재활용 이런 뜻이죠 점 빈 달러가 들어가면 이제 감춰버리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리사이클 점 빈이에요 그럼 빈은 앞에 리사이클은 재활용이고 빈은요 빈이 영어로 통이에요 통 아 정말로요? 네 빈통 그렇게 해보세요 빈이 통입니다 통 리사이클 점 빈 재활용하는 휴지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달러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휴지통을 여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은요 휴지통을 더블클릭해도 되고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 그 다음에 검색상자에서 휴지통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휴지통을 클릭해도 돼요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기 열기를 눌러서 실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서 제거인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 시작 화면에 시작 화면에 여기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작 화면에 고정이죠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면 말 그대로 아까처럼 시작 화면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들어와요 지금 아직 이름이 안 바뀐 상태예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만들기 여기 하나 만들었죠? 만들어졌나 볼까요? 휴지통 아직도 안 만들어졌네요 휴지통이 여기 시작 화면에 고정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휴지통 여기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기억나시죠?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이 휴지통 자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F1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휴지통 자체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 휴지통이 열렸죠? 현재는 삭제한 파일이 없기 때문에 휴지통을 들어가면 관리에 휴지통 도구가 있어요 휴지통 비우기 비워버릴 수도 있고 휴지통 속성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복원이에요 모든 항목 복원 선택한 항목 복원 그러면 우리가 휴지통 바로가기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울 때 어떻게 지우냐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돼요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되죠? 그런데 Shift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상체예요 이거 잠시 후에 배우니까 그때 배우기를 하고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꽉 차있는 화면으로 바뀌죠? 뭐가 버려진 거야 휴지통 들어갑니다 더블클릭 했어요 바로가기에서 열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보면 휴지통 바로가기가 지금 삭제가 된 게 보이죠? 여기 보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휴지통 비우기 해버리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여기 보이죠? 휴지통의 모든 항목을 삭제해서 디스크 공간을 늘린다 라는 거고 모든 항목 복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많았을 경우 그 다음에 한 개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항목 복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복원 누르겠습니다 복원을 누르면 복원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복원이 돼서 나타났죠? 원래 위치대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을 누르게 되면 휴지통 속성이 열리는데 이 속성도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휴지통 위치 각 하드디스크마다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다 줄 수 있어요 크기도 다르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크기 사용자가 크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단위는 메가바이트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이거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파일을 휴지통에 안 버려요 그리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해 버립니다 여기 체크를 하면 완전 삭제죠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삭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해 줘요 그겁니다 요거 시험제 잘 나오니까 속성은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됐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비우기 관리에서 휴지통 비우기 얘는 완전히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휴지통의 모든 항목을 삭제해서 디스크 공간을 눌려준다 휴지통 비우기 한 다음에는 복원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 기억나시죠 휴지통의 위치 사용 가능한 공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가 휴지통 크기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시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삭제 시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하게 설정한다라는 거고 삭제 확인 대화 상자의 표시 여부 설정 휴지통 속성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원 모든 항목 복원 그 다음에 선택 항목 복원 선택해서 복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휴지통 바로가기 열기 휴지통 실행시키는 거죠 휴지통이 열리면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말 그대로 비우는 거죠 삭제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휴지통을 비워버린다 그 다음에 시작 화면의 고정 이건 아까 보여드렸었고 바로가기 만들기 가능하다라는 거 이름 변경 휴지통 자체 이름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린다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죠 휴지통 크기를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 가능하고 또 모든 드라이브마다 동일하게 설정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거듭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아까 봤던 부분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그 다음에 휴지통 최대 크기 줄 수 있다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된 경우 이거는요 단골 손님이에요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을 떠나서라도 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가겠습니다 얘는 홈탭의 구성 그룹에 가면 삭제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삭제 완전히 삭제를 한 경우 휴지통으로 보관되지 않아요 그리고 플러피 디스크 우리가 지금은 플러피 디스크 살 수도 없고 그렇죠 팔지도 않고 설사 이틀에도 플러피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고 하지만 플러피 디스크라는 거 여기서 삭제한 거는 휴지통이 보관되지 않는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왜요 플러피 디스크를 모르니까 이건 새로운 건가 보다 그렇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안됩니다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USB 메모리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 그냥 완전 삭제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USB 드라이브 여기서 지금 제가 만약에 성명 나누기 파일을 삭제하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삭제를 누르려고 딱 보니까 휴지통으로 이동 자체가 아예 반전되죠 선택이 안 되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건 다 완전 삭제합니다 다시 한번요 USB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거는요 여기 휴지통으로 이동 자체가 아예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완전히 삭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스 모드 도스 모드에서 삭제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회사나 여러 명이서 컴퓨터를 쓰는 데는 대부분이 랜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는 안 돼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정말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USB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정말 실수 많이 하세요 플로피 디스크는 있지도 않고 도스 모드 들어가서 삭제하실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 비우기를 한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삭제한 거 바로가기 키 배울 때도 했었고 그죠?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히 삭제됩니다 또 하나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게 선택된 경우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을 해가지고 덮어 쓴 경우 리라이트한 경우 이게 바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이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지통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리사이클 점핑 자 지금 여기 C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를 보려면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 옵션 기억나시죠? 옵션에 가서 보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해제가 됐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이 숨기기가 된 건데 체크를 해제했으니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체크해 놓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탭에 표시 숨기기에서 숨김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여기에 달라리사이클 점 빈이 나오잖아요 얘가 바로 뭐다? 휴지통이다라는 거죠 네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섹션 파일 탐색기 길게 길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시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또 저처럼 빨간색으로 줄 긋고 형광펜 줄 긋고 반드시 복습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통한 복습 또 실습을 통한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야? 교재 뒤에 있는 각 섹션마다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문제 안 풀어보면 강의 듣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교재에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섹션이 끝났을 때 챕터가 끝났을 때 또 예상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합격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제 4섹션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